어머니 세수는 세푸대 담으라고 이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너무나 쉽게 지금 저희 오늘 18장 가격이 80640원이잖아요. 그런데 시공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짜잔 저희는 지금 생방송인데요. 녹화처럼 하고 있는데 어머님 집에서는 좀 더 넉넉한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렇죠. 방송 중에도 이렇게 녹화 중이래. 라이브 중에도 이 정도로 하면 너무 쉬우실 것 같아요. 녹화같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너무나 쉽게 시공 가능하니까 저도 여자 혼자서 한쪽 벽 한 시간 정도만 다 붙이더라고요. 애기 엄마한테 혼자 하셨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부엌에서 요리하다 보면 고추장 간장 막 시켜요. 영찬아. 아우 소중아. 어떻게 엄마가 어렵게 청소해놨는데. 그런데 보세요. 너무 몸담은 잘 닦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특수 열 코팅 처리를 해드려서 관리까지 너무 쉬운 거죠. 어머니 제가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제일 힘든 건 뭐예요? 청소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관리까지 편리해서 단기간에 200억 매출 돌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관리 쉬우세요. 일단은 붙이기 쉬우려면 사이즈가 커야 돼요. 몇 장 안 붙였는데 벌써 끝났네? 사이즈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즈 외우지 마세요. 777 행운의 숫자 3개를 드립니다. 네. 몇 장 안 붙여도 금방 끝나니까 사이즈 큼지막한지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어디든 잘 붙는다는 것도 소구 포인트예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영찬 씨 일반은 되는데 실크는 미끄덩 미끄덩 안 붙죠. 어머니 붙으니까 저희가 강력히 건네드립니다. 타일 욕실 샤워할 때 좀 추우세요. 욕실에도 붙고요. 심지어는 목재 붙박이장 구멍 난 것도 가능하고 소구보도 얘는 기본이에요 어머니. 시멘트 벽. 그냥 곰팡이 쓱쓱 닦으면 무조건 무조건이야. 철문은요. 무조건 무조건이라고 제 친구 박상철이 노래를 했답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지금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 화이트 컬러를 1 플러스 1으로 하시고 포인트 컬러를 한 세트 하셔서 세 세트 들어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일 인기 많은 게 지금 넓어 보이는 화이트 컬러 깔끔하게. 넓어 보여요. 그렇죠. 모카 브라운 컬러는 흑벽돌의 느낌인데요. 정말 기가 막히다. 너무 리얼하죠. 그리고 와인 라이트 그레이 컬러는 적벽돌. 마치 유럽의 무슨 벽난로 있는 별장 같은 느낌이고 포인트 컬러로 하시기 좋은 골드 컬러. 좀 있어 보이고요. 어머니. 브라운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하고 가평이나 펜션 온 것 같잖아요. 그레이너 어머니 도시적인 느낌이 나서 사업 때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색상 중에. 그러니까 1 플러스 1 화이트 하시고 다른 거 하나로 한 세트 더 하시는 것도 인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집은 조금 특별하게 꾸미고 싶어 하면 이렇게 파벽돌 인테리어 해보시면 되는 건데요. 나 부러워. 저기는 부잣집 같아. 너무 괜찮죠. 부은집 같죠. 저희 집도 전세집이니까 매번 인테리어 바꿀 수 없잖아요. 8만 원에 그냥 인테리어를 이렇게 예쁘게 바꿔서 예쁘게 사는 거예요. 800만 원 아니에요? 800만 원 아니에요. 80만 원 아니에요? 너무 좋죠. 8만 원에. 선택하셔야겠다. 그렇죠. 정말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 맨날 보는 벽이 바뀌면요. 집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 이걸 바로 쿠션이 폼블럭으로 따뜻하게 바꿔보시는 거예요. 완벽 더블 세트로 많이 들어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3만 9,800원만 추가하시면 8장에 8장을 더 챙겨드리니까 총 18장. 여기에 특별 사은품 2장을 더 합해보니까 18장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